나 빵에 들어가는 거 네가 좀 보내주라 난 못해 다른 검사한테 맡겨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3일 어떻게 이기는 싸움만 하냐 지는 싸움도 자꾸 해야지 언젠가는 이기는 거야 우도하 지분도 받아갔어 언론 권경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움직여 세포 영장도 떨어졌어 진아 아빠 꼭 잡자고 양한테 원거축 소송 대리인 소송 재개의 변 시작하세요 이기면 돼 승부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건 다 덮여